3명의 뭐냐? 815 멋지네 블루베리 수제비 먹었던 날 생겼구나 그날이 8월 15일이잖아 맞아 블루베리처럼 예쁜 딸 낳았으면 좋겠다 한번 만져봐도 되냐? 어 815 미안하다 오늘부로 널 포기한다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얼굴도 못 보고 널 버려서 미안하다 내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 일어나 두 자신 외로움 앞에 맞설 수 있던 돌 여기서 세워주세요 아무도 못 보여 fraka 으 우리 인연은 전화